오, 뭐야, 땡겼는데? 물다가 말아왔네, 아... 아, 추워, 추워.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진 않습니다, 쬐깐하네요. 네, 시안들 왔습니다, 쬐깐합니다. 뭔가 땡기더만 빠지더만 다시 물었습니다. 땡큐, 땡큐. 아, 겁나 쬐깐했나요, 이거. 아, 그래요? 고금 아니에요? 야, 고금 아니야, 감자지. 아, 이거 감자다, 감자. 와, 옛날에는... 고구마 채쥐자. 옛날에는 이거 자꾸 좋아했는데... 많이, 많이 커벌었다, 많이 커벌었어. 와, 애기를 안 꼬았다, 형. 후기 안 걸렸다. 안 함수, 안 함으로. 찍어봐라, 되돌아간다. 죽을래? 꽝은 없다. 어트!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요 발 앞에 바닥. 아, 아냐. 쬐깐해, 쬐깐해. 오, 그렇게 작진 않다. 아니요, 바닥에서 나왔어, 나임. 왜? 요 바닥, 바닥. 바닥이었어? 예. 바닥이 아니고? 예. 미루어도 되지? 아뇨, 안되요. 선생님 줄게. 그니까요. 이동하자, 야. 왔어!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오, 좋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그만하자마자 나와봐, 형님. 와, 진짜 좋다. 왜 따라오는가 봐. 없습니다, 캐스팅. 나도 한마리 해보자. 이야. 나이스. 오, 여기 한마리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이동하자 그러려고 했는데. 크흐흐흐.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퍼플인데, 퍼플. 문이? 봤어요? 나이스. 따로 왔어? 저 문이 봤대요. 아아.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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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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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더 더 더. 폴리 형님 폴리. 폴리 한 번 더 폴리 왔어. 더 내리라. 아니 수풀 풀어불러 왔어. 왔다 왔다. 침실 침실. 나이스. 나이스. 오 왔습니다. 오, 존나 빠르다. 아, 맞아 우리 좋아할 일이 아니네. 에이. 아. 에이. 에이. 어. 나이스. 나이스. 감자 형님 근데. 드로퍼 하지마야 드로퍼 하지마. 고구마는 된다. 역시 10주년. 아 이즈. 캐스팅. 왔다. 왔어. 나이스. 아니 나이스는 안 되지. 우리 상대 한 마리 있었다. 한 마리 있어. 아. 오케이. 아니 나이스는 안 되지. 왜 우리 편이에요. 아니 너무 부럽게 나이스. 나이스 나왔네. 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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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 따라오는 애가 어디 있어요. 뒤에 뒤에 여기 있어요. 어 샬롱은데 베이직 따라서야 된데 가보다고디 가보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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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습니다. 제한시간 13분. 시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케이오가 아닌 하모니에서 저번 주에 빵을 모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드리죠? 이거 주세요. 뭐야? 뭐예요? 문인데? 아 베일이 풀렸어 베일이 베일이. 오 문이. 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오늘 꽝치에 문이 접습니다. 참 더 멋지 않네. 이런 걸 왜 딱 걸었어요? 아따 한마디 자꾸 큰 소리를 빠방하게 치시는 거야. 참나 그. 아직 시작이 불가하네. 나이스. 나이스. 왔다 왔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오 크다. 사다니 좋아, 축하드립니다. inci 왔어, 왔어.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어, 얻어먹어. 아, 얻어먹었나요. 그러니까요. 아, 문이 있는 거 없는 거 몰라다가 먹었네. 자, 시남들 왔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꽉 탈출. 따라 한 번이나 보세요. 최비 걷어갖고. 시알 작아요, 작아. 쟤 떴어, 떴. 따라온 거 없는 거 같죠? 없습니다, 예. 얻어먹어버렸습니다. 자, 될랑말랑하건뒀. 아이고, 잡은 걸로 감사해요, 사장님. 자, 한 마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표는 세 마리.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가지야. 꽝 탈출. 예. 예, 블루포션을 먹었습니다. 흑틀! 나이스. 흑틀! 나이스. 고구마 드럿봉. 어허. 나이스 3대 0. 저번에는 두 마리 다 얻어먹어. 앞에, 앞에? 저기 있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크다. 별로 안 크다. 캐스팅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거 같은 편 아니잖아요. 왔어요? 어디예요? 내려갔어요. 오, 화이트. 왔어,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왔어.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아, 고구마 되스네. 아, 빠졌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사진 한번 찍어줘요. 선생님 사진 한번 찍어줘요. 오, 형이 형. 어, 이거 컸어요? 어? 커? 뭐야, 쭈욱 쭈욱 쳐다가 탁 빠졌다. 아이, 참나. 형이 일부러 한테뿐만 더 늦게 찍어줘요. 더블에터 하려 했는데. 파란 거? 어? 10주? 10주, 10주. 아, 너도 10주 써야겠다. 방금 군함 그림 한번 넣어봤는데. 오늘은 군함 그림이 안 물러온 것 같아. 오, 씨. 4점인가. 아깝네. 아, 딱 점을 걸었어야지 선장님이 또 웃음 찍어 사라졌을 텐데. 이게 3대0 아니오? 히트! 나이스! 나이스! 와, 그놈 따라온 거야, 계속. 오, 빠졌는데. 나이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4대1? 4대2? 4대1 아니에요? 4대1? 선장님 못 잡았는데. 4대1? 네, 4대1. 오. 아, 3명 되셨어요. 캐스팅. 대가리 맞힌 게 아니고 들어 올렸는데 이제 걸린 거죠? 이따가 바뀐다. 이따가 바뀐다, 이따가. 이따가?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지. 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오문 이었 꽝은 누가 꽝이 터냐. 흐흐흐흐흐흐흐흐.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의 논이. 이 턴. 이 턴. 이 턴. 아이고, 이거. 오, 뭐 다녀? 축하드립니다. 오, 4대2. 아, 빠지없다. 아, 빠지없다. 왔어. 왔어, 왔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녀는 이번에게 절대 못 찾고 끄만해. 오, 축하드립니다. 일부러 딱 폴리. 좀 앞으로 좀 와서 해봐요, 뒤에 카메라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따라온 거 있나 볼까? 좀 데리고 오십시오, 천천히. 아니, 아, 없구만. 따라온 게 없잖아요, 좀 다시 가. 다시 좀 보내봐요, 절로. 캐스팅. 흙을 떠, 흙을 떠, 흙을 떠. 오, 다리 하나, 다리 하나. 아, 다리 두 개, 두 개. 오, 존나 빨라. 오, 아, 존나 난 매우 빨라.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아따, 쓰러울구만. 외수질도 쓰러울구만. 혼자 씻나 보네. 잘하네. 내 머리. 내 머리 10주년. 어, 10주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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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크다. 공개 히트. 오, 크다, 크다.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드디어 영상이 나오시겠네. 축하드립니다. ㅋㅋㅋㅋ 에. 오, 나이스. 오 축하 축하 줄 걷어야겠다 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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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이고 뭐 이래 뭐 이런거 하지 고양이 dont 그러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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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깨졌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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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스윕 쥔니 하는 데스네 고맙습니다 자 시험은 오늘은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자 부장님 비해 보시고 저 우왕대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5분 들어갑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오이구 먹물이 많아요 자 두자리씩 건도 뛰고 있어 왔어요 아이고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거 아니죠 형님 아 별로 안큰들는데 어이 이거 진짜 떨어져요 진짜 떨어져요 형님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재깐 한 것만 이거 뭐 사진만 함부로 한 880 880 뭐지 오징어 찍는게 아닌거 같은데 선장님이 아 뭐야 아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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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서 으 으 쟤까한데 원준 와 또 뭐 검정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이 턱 안그냐 톡 어 어 고맙습니다 너무 털어놓는걸 잡는 비 야느기 아저씨는 으 으 왜 심을까지 쩍파르기 에 하나 찍어주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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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비트 한번 갑니다 아예 왜 왼쪽 하면 돼 주면 안 돼요 왼쪽에 한번만 해주면 안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 마라 으 추적자 홀을 타고 으 뭐죠 캐스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고 아 새벽에 그래요, 좀 꽝이라고 해야겠죠, 그래도. 탐사 실패. 그게 꽝 아닙니까? 자, 지금 이 형님 배를 타고 문을 잡은 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문누껏 그리 갈라고 딱 했구만은. 프로타임 보니까 할머니가 딱 찍히네. 나와요? 오, 참나. 밥 먹을 게 아니었구만, 형님. 가서 먹었어야 했는데. 어제 오케이로 백금만은 안 갔습니다. 여보세요? 아무튼 그런가 없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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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있는갑다 위에 돌파기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갖고 가진 않는 것 같지? 째깡한데? 자, 시람들 왔습니다 이거 떠지겄죠? 그냥? 다리 두 갠데? 먹물티니까 알죠? 이야, 시람들 왔습니다 나와버려? 나와버려 감사합니다 다시 던질게요, 그냥 아, 정의는 승리한다 아, 역시 무시어증은 지정 클라스입니다 자, 또 도착 시람들 지금 이곳은 이와포입니다 이와포, 1.8km 잡으셨다는 포인트라고 하네요 어,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이와포 아, 포 음 아, 추워포 뭐요 뭐 오는데 아니 근데 꽂꽂 차질 않아요 지금 오 문이다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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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찼어요 한 번 오 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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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가 봐요 오 크다 크다 시험물 왔습니다 크기는 개풀이 크다 별로 안차더라구요 그래갖고 시험물 안에 안찼어요 시험물 왔습니다 카메라 어디를 보고 있다냐 진짜로 뭐 러시아 구강병 의왕 애씨 야 고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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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킬로 되겠는데 킬로 너무 힘든데 어 감사합니다 형 봐봐 10주년 빨리 까요 십순용